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지금부터 퀵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딱히 없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샤넬 향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무수한 스케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드디어 작품으로 팬분들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걱정은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% 정도 믿는 것 같습니다 사실 INFP라고 해서 I가 뭐고 N이 뭐고 F가 뭐고 P가 뭐고 잘 모릅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도 물어보길래 해봤습니다 코코크러쉬 링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분 나빴던 일들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뭐였나요? 건강하기인 것 같아요 건강하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건강하기 네 여러분 1년만이래요 다시 찾아가는 마리클레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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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